안녕하세요. 날씨온 이마정입니다. 오늘과 내일 전해상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으니까요. 하계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세한 해상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서해 먼 바다는 흐리고 그 밖의 해상에는 구름 지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미터로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 서해와 남해 서부 먼바다에는 흐리고 비가 지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미터로 일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전해상이 흐리고 비 소식이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미터로 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 오후에 남해와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 흐리고 비가 내리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미터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제주도 앞바다의 날씨입니다. 오늘 오전 제주 앞바다는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미터로 일겠습니다. 오후에는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미터로 일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미터로 일겠습니다. 오후에도 흐리고 비가 내리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최고 2미터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8월 16일부터 23일까지 제주도 해상의 10일 예보입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17일부터 19일 사이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1에서 3미터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상 날씨였습니다. 5.1 fragmentation erre시면 됩니다.